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에 왔습니다. 캠퍼비치. 캠퍼비치였습니다. 제1캠핑존에 왔습니다. 캠퍼비치. 캠퍼비치 제1캠핑존. 입구에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십니다. 먼저 사이트에 가기 전에 왼편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이런 부스가 있고요. 이런 이벤트 행사 같은 것도 합니다. 그리고 쭉 가다보면은 렌탈샵이 있어요. 가기 전에 먼저 이쪽에 눈길을 끄는 게 있더라고요. 매점입니다. 매점을 한번 들어볼게요. 와 들어가보면은 이건 뭐 안 사와도 되겠네 싶을 정도더라고요. 오 냉동식품, 술, 음료,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들. 살 수 있습니다. 얼음, 뭐 꽃빵 이런 거 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점 투어를 마치고 나와서 길을 따라 쭉 가보니 와 더 좋은 게 있더라고요. 아 여긴 식당이네요? 네. 이름이 뭐예요? 가게 이름이? 가게 이름이요? 네. 캠퍼비치 집. 좋을 대로 부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을 대로 부르시라고 해놓고 급 갑자기 좋은 이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캠퍼비치 아내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네 집. 감사합니다. 이모네 집 좋다. 이모네 집. 캠퍼비치 이모네 집. 캠퍼비치 이모네 집. 캠퍼비치 이모네 집.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쁜 공간 속에서 또 주점이 될 수 있는 캠퍼비치 이모네 집도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와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렌탈샵이 한번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죠? 여기는 캠퍼비치 렌탈샵이고요. 렌탈샵이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글램핑 오토캠핑 이용하시는 분들께 좀 더 편하게 몸만 오셔도 이렇게 쓸 수 있는 장비들이 다 이제 보유가 되어있고요. 아 몸만 오셔도? 네네네 그렇습니다. 캠핑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을 좀 만들고자 이렇게 렌탈샵이 지금 구비가 되어있고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와도? 어 그렇죠. 맨 몸만 와도. 아무것도 없다? 텐트도 없다? 네 그렇습니다. 돈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러면 몸만 왔다 풀세트로 1박을 빌렸어요. 텐트, 의자, 테이블, 뭐 하루, 무슨 뭐 식기료 같은 거 다 빌렸다 그러면 얼마나 둘까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렌탈 금액은 품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뭐 2천 원대부터 최고 3만 원까지. 겨울에는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캠핑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분들은 동계 캠핑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비가 많다 보니까. 네네. 난로까지 이제 애들이 좀 있는 가족들은 저희가 이제 팬히터까지 다 있어서 다 렌탈이 가능하시고요. 현장에서 저희가 기름까지 더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장작부터. 오 장작. 네 그리고. 기름도 여기 딱 보이네요 진짜. 아 그렇습니다. 기름. 뭐 장작, 숱, 희망부터 마스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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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기장판이라든지 선배드라든지 에어배드 침대까지. 하루 때까지. 와 다.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2,000원. 아이스박스, 워터저그 등등. 아이스박스, 워터저그. 네네. 서큘레이터부터. 서큘레이터부터. 조명까지. 없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2,000원부터 3만원까지.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렌탈샵에 와봤고요. 캠퍼비치 야영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한번 보실까요. 이쪽에서 한번 보실까요. 네. 글램핑들이 쫙 있어요. 글램핑 존들이 있고. 이쪽엔 텐트들 쫙 있고. 한 줄. 두 줄. 아주 넉넉하게. 세 줄, 네 줄. 그리고 가운데 소나무 굴림을 두고. 쫙 또. 저 뒤쪽으로는 이제. 카라반. 카라반 렌탈존. 넓게 있습니다. 그 렌탈샵 옆에. 바로 매점이 있고요. 또 매점 옆으로. 이몬의 포차. 이몬의 주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이게 안내하시는 분들의 안내를 받고. 한번 둘러봐야죠. 왼편으로 이렇게 뭔가. 아 무언가 있어요. 건물들이 있고. 바로 여기에. 캠핑장 규모에 비해 샤워장이 좀 작은 게 되게 아쉬웠어요. 사람이 있어서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 샤워장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도 공동취수장 개수대인데. 규모는 작지 않은데. 한 곳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공동 개수장을 나와서. 화장실이 이렇게 있네요. 화장실은 굳이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다. 뒤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캠핑장에서 주최한 할로윈 파티라서. 각 텐트마다 할로윈 분위기를 낸 모습들을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와 호박을 직접 깎으셨네요. 아 호박을 아까. 여기서 사가지고. 아 진짜요? 내가 못 깎았어요. 허허허허허허허. 대단하십니다. 뒤쪽으로. 글램핑존이 또 있고. 각자 텐트들을. 자유롭게 칠 수 있는. 자유존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아우. 에어뱅 카라반도 보이고. 가위바위바위바위보. 오 여기. 실례. 실례. 소나무 굴림이 이쪽에 있습니다. 한 가운데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그리고 카라반들이. 입점돼 있습니다. 부럽네요.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돌봅니다. 굿짝. 카라반 존들의 카라반들이 있고요. 글램핑존. 카라반 존. 글램핑 카라반. 글램핑 카라반. 네. 이렇게. 바로 옆으로. 소나무 숲이 있네요. 바로 옆에 소나무 숲이 있기 때문에. 아 지금. 할로윈 때문에 이렇게 좀. 음침하게 해 놓은 겁니다. 일부러. 해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 여기는. 캠퍼 비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굳이 할로윈 파티 말고. 캠핑장 내에서 이렇게 인형 탈 같은 걸 쓰고.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거는 캠핑장에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아이들 때문에 캠핑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기억에 남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캠핑장이라면. 다시 가고 싶다 그럴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그 캠핑장 다시 가자. 어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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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에요. 계속해서. 각 집집마다. 독특한. 할로윈 세팅을 볼게요. 아 정말. 많은 준비들을 해 오셨더라구요. 와 이렇게. 왜. 역시. 엄마 아빠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랑 함께 하는 캠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할로윈 세트들을 준비해 가지고 오신 거에요 옳지 아 예쁘다 와우 대부분 이렇게 다 가족 개개인마다 컨셉이 다 달랐어요 한 번만 지나가겠습니다 자리가 제일 좋은데 여기가 네 감사합니다 정말 질리지가 않죠 너무 다양합니다 저 가오나 씨는 사람이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아니더라구요 안녕 요새 아이들한테 가장 핫한 오징어 게임 복장입니다 와 여기도 사람들은 안 계셨지만 굉장히 잘 해놓은 것 중에 하나에요 아빠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이분도 복장이 멋있죠 여기는 캠핑장이 워낙 넓어서 아이들 그냥 편안하게 저렇게 막 뛰어놀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장점인 것 같더라구요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 이렇게 대충 그냥 한 바퀴 할로윈 파티 분위기를 한 곳만 돌아봤습니다 아우 무대가 소담하고 좋은데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했다가 해가 떨어지고 나면 연습하는 걸 잠깐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좋더라구요 근데 그 사이에 점점점 많은 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물찾기를 보물찾기 캠핑장 측에서 이런 걸 준비해 준 것도 굉장히 좋더라구요 보물찾기를 해서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고 부모님도 어 맞아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그 기쁨 파랑이 좀 찾았는데 거의 웬만하면은 도ле 밑에서만 보물찾기 보물찾기 상품을 주려고 한 거 같더라구요 다그래 다그래 뭐 작은 거 하나도 뭐 이런 데 구불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데 도대에 있을 수도 있고 탑 어 대박 오 대박 재밌다 살짝 보이게 해놨을 거야 나무 틈 봐봐 나무 틈 나무 껍질 멀리서 보면 잘 보여 이렇게 아 이거 안 보여 이거 애기 왜 울어? 애기 울어 아 이거 놔둔 거예요? 아니요 놓고 가신 걸 찾으라고 얘기해 아 여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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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려면 찾을게요 찾을게요 하나 찾아가라고 찾았다 저도 운이 좋게 하나 건졌습니다 내가 그랬지? 꼽혀있을 거라고 나무에 나무에서 찾았어? 어 근데 바닥만 다 들고 오세요 여기서도 다양한 할로윈 복장 들고 있습니다 어 진짜 어디서 찾았어? 이런 데서 대박 나 꼬마 그렇게 해야지 너 빨간데 보이네 불로 소득을 얻고 퇴장을 하고 있습니다 캠핑에 삼갑사는 국놀이죠 갑자기 아이들이 상황극을 합니다 그냥 애들은 뭘 해도 귀여운 것 같습니다 상처 분장을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미처 돌아보지 못한 곳을 한번 더 돌아봅니다 밤이 되니까 할로윈 파티 분위기가 점점 더 무르일 것 같습니다 나이야 정성아 이리 와 야 이 조명이 안 꺼니다 바닥에 두 분 남녀가 너무 귀엽고 신나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저 부러움뿐 그저 부러움뿐 그저 부러움뿐 하하하하 확실히 제 안목이 낮에도 괜찮은 것 같은데 밤이 되니까 와 우와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구요 애들이 알아서 돌아다니겠다 아 그건 말이라고 하냐 꼬마 마녀 하하하하 하하하하 대박이지 대박이지 손 한번 만들어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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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다 진짜 왠지 모르는 익숙한 음악 어른들의 음악 어른들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서 몸이 이끌리는 대로 한번 가보았습니다 음악만 나오지 별거 없다 여긴 라고 생각하는 걸 비웃기라도 하듯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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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른들이 좋아하는데 여기는 캠핑이라기보다는 약간 클럽 해변클럽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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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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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서 추고 싶지 마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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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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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야 해변 나이트가 달려 달려 어른들이 좋아할만한 공간이네 여기는 따뜻하게 안 춥다고 애들은 헬로윈 천연담요 천연담요가 있으시네요 좋아요 뭐라고요? 천연담요 저기는 무슨 공연? 여기는 성인공연 성인공연 잠깐만요 여기 여기 아까 불륜커플 모자 받았어요 우리 가족공원으로 공연으로 갑시다 네 어 응 이것도 좋아 분위기가 좋네 어? 좀비들 다 모였어 우와 초대형 강원씨 뭐야? 저거 탐났네 우와 대박이다 이거 가사 찍어 우와 하나, 둘 네! 저기 뭐야 곰도 있어 펩 찍어 야 너 사진을 이따위로 찍은 거야? 와 이분 봐 하하하하 부러운데?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어우 텍사스 전기통 사진 찍고 싶다 오 진짜 무섭다 와 멋있습니다 아하하하 하하하 우와 벗어버리드 형? 하하하하 옆에 가봐 한번 자 사진 한 번 찍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어 짱이다 이거 키가 커야 돼 일단 MC분들 중에 오 김국진님의 오 깜짝냈어 강수진님 맞어? 강수진님? 어 맞죠 맞죠 강수진님의 강수진! 딱 하면은 떠오르는 거 보면 있죠? 오 용감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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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운전지 나 운전지 그나마 다행인 게 음악이 부드러워서 분위기가 다행입니다 안그러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이런 가수들이 있어서 분위기가 캠핑장이 굉장히 좋았고 더 가족적이라고 해야되나 뭔가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굉장히 문화적인 공간 보석은 날도 쌀쌀하고 분위기도 낼 겸 화목난로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와이프옆에서 재롱을 한 번 떨어봤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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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비비변자입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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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때 피난전쟁 다니는 아저씨 같은데 저희 딸내미랑 딸내미 친구가 관객 콩도가 제일 좋더라구요 낮에 보물찾기를 했는데 그 보물찾기에 경풍추천을 하는 시간입니다 27번 27번 있으신가요? 27번 냉장고 받아가실게요 지금 이거 보시는거에요 이쁘다 28번 28번이요 28번 오토캠핑 이용권 드릴게요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위쯤 되면 눈치채셨죠? 오늘 할로윈 선포 받아가실거에요 39번 파라솔이요 41번 41번 42번 43번 뒤로가서 좋네요 41,42,43번이요 기다려고요 학바 선물 드릴게요 47번이요 주먹밥 가져가실게요 아 자 여러분 51번부터 58번이요 이쯤 되면 아시죠? 캡시콜라 나오셨어요 59번 수세미 수세미 오늘 설거지 3번이세요 어 얄미워 자 자 나왔다 선물 남았죠 오늘 선물 못 받으신 분 내지는 오늘 나는 귀여운 뭔가를 받아가겠다 앞으로 살짝씩 10명만 나오실게요 10명 맞죠? 이쯤 되면 10명이야 자 저랑 가위바위보 하실거에요 저랑 가위바위보 하셔서 지신분은 내리셔야 돼요 10명 맞죠 진짜 가위바위보 오 오 이야 한방해지냐 주먹 빼고 다 내리세요 우와 이야 한방해지냐 어떻게 해 어린이날 엄마 한번 효도합시다 네 엄마 선물함 붙잡아야지 다시 갈게요 엄마 바리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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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o 불닭 고려탕 언니 손발 초대 이름낫 많이 굳이 띄어가는 내 가슴속에 안녕 안녕 할렐루야 너 그 여자 맘추운지 없는 산다 오징어 오징어 하하 텐션이 떨어지잖아 지금 보니까 많이 취했네요 방금 샤워 마쳤음 오징어 오징어 하하 하하 들어가라 잘가 다시 샤워 이건 뭐? 오징어 오징어 게임 단비씨 뒤보고 한번 엄마 찾아서 한 말리 해주시죠 너무 휘날립니다 폭풍이 왔군요 뛰으면 제가 골라갑니다 마스크 안 쓰니 단비 찾아서 한 말리 자 가시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같이 가 이 자식아 그렇게 신나게 뛰어놀더니 손을 꼭 붙잡고 기절했어요 다음날 아침 라면도 먹을 겸 남은 장작 또 뗄 겸 불을 피워봅니다 춤을 추고 있는 애가 있어 춤을 추고 있는 애가 있어 그렇게 정리를 마치고 근처에 양양에서 제일 핫한 서피 비치를 가봤습니다 공비야 공비 얼굴 왜 가려 여기 재밌게 놔 여기 재밌게 놔 어 할로윈 돼 있네 이것도 약간의 할로윈 분위기를 놨습니다 뭐 찍으면 그냥 분위기가 좋네요 이국적인 해변 느낌이 물씬 납니다 야 못 알아보겠어 야 진짜 안보여 야 진짜 안보여 저기 빈백에 그냥 앉아도 돼 위에 층도 올라가도 되고 유해가 있어 서퍼들을 위한 해변이라 이국적인 분위기를 좀 꾸며놨습니다 한번쯤 가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분위기가 좋아요 아래쪽에 있는 것도 좋지만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는 그 경치가 또 좋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요 아... 그냥 보이는 풍광이나 풍경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대로 된 디제잉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찍으면 다 이렇게 화보 사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서퍼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공간 같습니다 정신 나은 것 같습니다 이야 역시 열정 젊음 패기 젊은 서퍼들이 고기 좋죠 좋아 좋아 1층은 또 이렇게 좀 예쁜 분위기 뭔가 더 사진이 더 이쁘게 찍힐 것 같은 분위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피자와 수제 햄버거 수제 피자와 수제 햄버거를 시켜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생각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 이것도 가격도 그렇게 부담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 분위기와 함께 한다면 한번쯤 드셔보시는 거 권장됩니다 역시 가족끼리 함께 하면은 그 기쁨이 더 배가가 되죠 왔으면 사진을 남겨야죠 동해에도 이렇게 일몰이 예쁘더라고요 외국의 해변을 가보진 못했지만 이국적인 느낌이 굉장히 났습니다 한국적이지 않은 누구나 이렇게 흥이 차오르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가자 양양 근처에 가셨다면 서피 비치는 꼭 한번 들려야 될 명소인 것 같습니다 안에서 그렇게 놀지 좀 바깥에 나가서 노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